네 그럼 다음은 어떤 것을 보고 하냐면 다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어떠한 미분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그 미분방정식의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것을 바로 해라고 얘기하죠. 그 미분방정식의 그 식을 성립하게 되는 그 어떠한 방정식의 값을 우리가 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걔네들 그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함수 y는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 새로운 함수는 바로 뭐가 되냐면 그 헤드를 구성되어 있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 곡선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해곡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해곡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그럼 그 해곡선에 포함되고 있는 식들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로 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일반해라는 것이 있어요. 제네럴 솔루션이라고 하는 일반해가 있는데 일반해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 미분방정식을 풀었을 때 특정한 조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는 식들을 우리가 일반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있죠? y를 구했더니 c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게 되면 이 c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수죠. 그 c를 상수라고 적게 되면 얘네들은 특정한 조건을 주게 되면 이 c가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우리 일반적 얘기하는 일반이라고 하는 제네럴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특수해라고 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그 파티큘러 솔루션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어떠한 그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이나 특정한 조건을 줘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c라고 하는 의미의 상수를 완성시켜서 만들어지는 해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y는 5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x 그러니까 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x처럼 만들게 되면 이 c의 값이 딱 하나의 숫자로 고정되어 있는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수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처럼 일반해하고 특수해 두 개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석해라고 얘기합니다. 해석해. 영어로는 언얼리틱 솔루션 얘기하거든요. 언얼리틱 솔루션 해석해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손으로 풀 수 있는 해를 우리가 해석해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일반해하고 특수해 같은 경우는 손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을 해석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 특이한 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는 특이해라고 하는 싱귤러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싱귤러 솔루션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떠한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만들어지는 해석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미분방정식 해석해를 제외하고 다른 함수를 집어넣을 때도 만족을 하는 특이한 근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얘처럼 일반해로 표현하지 않고 표현하는 표현이 불가능한데 그 해가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이해. 즉, 싱귤러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대표적인 얘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뒤에 보시면 그 단원종합 문제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가 미분방정식이 어떤 것이 있냐면 미분방정식이 y'의 제곱에 빼기 x의 y'이라는 식이 있고요. 플러스 y는 0이라는 식이 있대요. 얘는 그 방정식의 문제를 같이 한번 보는 건데요. 얘네들은 우리가 첫 번째 일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에는 y는 손으로 이게 풀게 되어버리면 얘네들은 일반해가 어떤 것을 나올 수가 있냐면 y는 cx 빼기 뭐가 되냐면 c의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왜 진짜 얘네들 성립하는 일반해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를 집어넣을 때 성립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y의 프라임을 구하게 되면 c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걔네들 여기 있는 식에다가 이쁘게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는 c의 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x를 붙이신 다음에 미분한 건 c가 되고 플러스의 cx 빼기 c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얘하고 얘가 지워지고 얘하고 얘가 지워지기 때문에 는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때문에 우리는 이 일반에는 여기에 있는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얘네들은 해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 있냐면 y는 4분의 x 제곱이라고 있어요. 4분의 x예요. 그럼 얘를 한번 미분시키려면 y 프라임은 뭐가 되냐? y 프라임은 2분의 1의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2분의 x를 집어넣게 되면 4분의 1의 뭐가 되냐면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x에다가 2분의 1의 뭐가 되죠?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플러스 4분의 1의 4분의 1의 뭐가 되냐면 x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개 더하면 2분의 1의 x 제곱 빼기 2분의 1의 x 제곱이 되는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도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절대 아무리 뭐를 하든 간에 뭐를 구할 수 없다고? 손으로 구할 수 없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처럼 y는 4분의 x 제곱처럼 손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걔네들의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해를 우리가 특이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우리가 특이해하고 일반해에 대한 약간 구분법도 여러분은 좀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정의나 증명 같은 거 했을 때 약간 좀 걔네들의 해석이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처럼 우리가 해의 개념은 크게 해석해랑 특이해 두 가지가 있고 해석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general solution이라고 하는 일반해가 있고 특정한 조건을 줘서 만들어지는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하는 특수의 색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